미국의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워싱턴 DC 연방하원 캐넌하우스 빌딩 내 코코스룸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1주년을 맞은 미주한인 인구는 2만 배 불어나 각계에서 한인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토네이도와 강풍, 폭우와 홍수,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울 부동산 시장들로 소략한 산업지대가 꼽혀 이들 지역에 새 햇살이 비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소폭 올랐음에도 모기지 신청이 10%나 급증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19회 코리안 아메리칸데이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워싱턴 DC 연방의회 매논하우스 오피스 빌딩 코코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 지역 한인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등 미 전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되는 미래를 다짐하며 함께 경축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은 한인들의 역사가 미 주류사회에 받아들여져 미 연방의회가 선포한 미주한인의 날은 우리의 이민 역사가 미국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미 주류사회에 함께 서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취임한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의 로사박 회장은 이 땅에 온 것은 독립운동부터 이어져 모든 걸 희생하고 온 선조들의 핏땀이 있었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밝혔습니다. 부력적인 합병을 당했을 때 우리 자체의 존재가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고려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당신들의 꿈과 희망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구성하셨습니다. 그 미래가 저입니다. 이날 연설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첫 이민으로부터 시작해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를 미국 연방의회가 지정 선포할 때까지 걸린 102년간의 선조들의 성실함과 핏때머린 노력에 대한 치아였습니다. 미주한인의 날이 법률적 권리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100년 전 아일랜드 사람들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선포한 이래 아시안 민족으로는 미주한인이 최초로 특정일을 지정 기념하게 된 겁니다. 헤롤드변 버지니아 법무장관실 선임보좌관도 하와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시작된 이민 역사 동안 한인 사회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우리가 아직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처럼 우리의 날도 특별한 날로 기념되기 원하는데 우리의 이 날이 특별해지기 위해선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많은 리더십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계속 정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축사는 조계중 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미국은 260만 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한인 이민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각을 나타내는데 성실함으로 빚을 내준 동포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해 70년 동안 두 나라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부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의 미셸 의원도 한국 사람인 것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동포들을 대표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 한인 의원들, 한인 정치가들이 더 나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인 2세 메를린 의원은 미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에 뿌리 내려온 선조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의 동맹이 강해져 교육과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우리 사회는 코리안 어메리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좋아진다며 미국의 여성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연설에 이어 축하 공연과 수상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 및 문화 행사는 1월 13일 토요일 메를랜드 앨리코시리의 베델교회에서 풍성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1주년을 맞은 2024년 미주 한인 인구는 102명에서 미국 추산 205만 명, 한국 추산 261만 명으로 2만 배나 불어나 각계에서 한인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인들은 워싱턴 정가에서 4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들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으며 K-쿠처 인기에 힘입어 문화 파워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한명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지정 19주년을 맞은 2024년에 미국 내 한인 파워는 갈수록 비약적인 급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도착했을 때 102명에서 2022년 말 현재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61만 명을 넘어 2만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연방센서스의 추산으로는 2022년 말 현재 혼혈 포함해 205만 1,57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한국 제외동포층의 현황에서는 261만 5,419명으로 미국 정부 추산보다 56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국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 추산 쪽에 가까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추산 205만여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57만 4,5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고 2위는 뉴욕주에 15만 4천여 명 3위는 텍사스주에 13만 4천여 명 4위 뉴저지에 10만 8,500명 5위 서부 워싱턴주에 10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위 버지니아에 9만 7,400명 7위 조지아에 8만여 명 8위 일리노이에 7만여 명 9위 메릴랜드에 6만여 명 10위 하와이에 5만 4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추산 261만 명을 총영사관별 거주자 수로 보면 로스앤젤레스에 66만 2,50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에 30만 4천 5백 명 시카고에 34만 8천 명 샌프란시스쿠에 28만 명 애틀란타에 26만 7천 명 시애틀에 18만 4천 5백 명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15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주안인 261만 명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들이 152만 4천여 명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직 투표권은 없는 미국 영주권자가 44만 명이고 일반 치료자 60만 7천 3백 명 유학생 4만 4천 100여 명으로 비시민권자들은 모두 109만 1,6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산한 미국 한인들의 중위연소득은 9만 1,860달러로 전년보다 10.2%나 급증해 미국민 전체 평균 7만 4,580달러보다 만 7천 달러나 높았습니다. 한인들의 주별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버지니아로 11만 6천 7백 달러이고 2위는 뉴저지로 10만 8천 달러 3위는 뉴욕으로 10만 달러 4위는 캘리포니아로 9만 7천 달러로 연방센서스는 추산했습니다. 한인들의 빈곤율은 10.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면서 미국 전체 빈곤율 11.5%보다 낮았습니다. 한인들의 건강보험 없는 무법률도 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거의 전 지역에서 토네이도와 강풍, 폭우와 홍수,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폭우는 그쳤으나 홍수 범람 경보가 발효 중이고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등 남부에선 10여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로 몰아쳐 타운을 파괴시키고 있고 시카고 등 중서부는 눈보라와 혹한, 서부 워싱턴주 등 서북부에서도 보기 드문 폭설에 직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악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북부에 폭우와 홍수, 범람위기, 남부에 파괴적인 토네이도, 중서부에 눈폭풍과 혹한, 서북부에 눈보라까지 보기 드문 악천 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시에 이르는 중부 대서양과 동북부 지역에선 화요일과 수요일 한꺼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폭우가 그쳤으나 그 여파로 홍수 범람 경보가 목요일 아침까지 발효 중입니다. 화요일 하루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에는 2.5인치,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는 2.25인치, 덜레스 공항에는 1.75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세 지역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워싱턴 지역 폭우는 그쳤으나 홍수 범람 경보가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까지 발효 중이어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중부 대서양과 동북부 지역 전체로 보면 5천만 명이나 홍수 범람 경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전 피해를 입은 가구들은 가장 많았을 때 67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등 상당수 지역에서 각급 학교들은 문을 닫거나 일찍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버지니아 펠백스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샤를로트, 뉴욕시 등에 과도한 폭풍우가 다시 쏟아질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알레바마 등 남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폭풍이 한꺼번에 15개 이상 몰아닥치는 바람에 가옥이나 건물이 파괴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로리다 파나마시티 비치에선 토네이도에 강타당한 모빌홈들이 완전 부서지며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엘라베마의 한 작은 타운은 마을 전체가 파괴돼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첫 공화당 경선이 실시되는 아이오와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에서는 눈폭풍이 몰아치며 기온을 급하강시켜 이번 주말 혹한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밤 NFL 프로 미식축구에 플레이오프가 치러질 장소들 중에 뉴욕주 버폴로는 화시 9도, 섭시로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미주류주 켄자스시티는 화시로 마이너스 3도, 섭시로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극단의 날씨에도 경기를 강행하는 프로 미식축구이기 때문에 선수나 관중들 가운데 혹한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가장 뜨거울 부동산 시장들로 뉴욕주 버폴로, 오하이오주, 싱시네티, 컬럼비아, 조지아, 애틀란타 등이 꼽혀 이른바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산업지대에 새 햇살이 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노을스캐롤라이나 샬롯, 플로리다 올랜드와 템파 등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새해 가장 뜨거울 10대 부동산 시장들이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10위를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진로우가 수요와 집값, 일자리와 주택 소유율 등을 고려해 2024년 새해 가장 뜨거울 10대 부동산 시장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1위는 뉴욕주의 버팔로가 차지했습니다. 버팔로의 평균 집값은 24만 8,500달러로 무기지는 1,800달러, 렌트비는 1,257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일자리와 자가 소유율이 높아 수요도 계속 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오하이오 신시네티가 3위는 같은 오하이오주 컬럼버스가 선정됐습니다. 신시네티의 평균 집값은 27만 달러로 매월 무기지는 1,960달러, 렌트비는 1,530달러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낮아 보통 서민들이 집살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컬럼버스의 평균 집값은 30만 달러이고 매월 무기지는 2,180달러이지만 렌트비는 1,430달러로 신시네티보다 더 낮았습니다. 4위는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로 26만 8천 달러의 집값으로 1,940달러, 1,470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보통 소득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로 평균 주택가격은 45만 5천 6백 달러로 10곳 중에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비리그의 한 곳인 브라운대학과 유명한 로드아일랜드 스쿨오브 디자인 학교 등이 있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며 뜨거울 10대 부동산 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위는 한인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 조지아 애틀란타가 꼽혔습니다. 애틀란타의 평균 집값은 37만 3천 달러로 월 모기지는 2,700달러, 렌트비는 1,900달러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는 로스캐로라이나 샬롯으로 애틀란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샬롯의 집값은 37만 2천 달러로 월 모기지는 2,700달러, 렌트비는 1,8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8위는 다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로 21만 5천 6백 달러 집값에 월 모기지 1,560달러, 렌트비는 1,330달러로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9위는 플로리다의 올랜드로 39만 달러의 집값에 월 모기지는 2,800달러, 렌트비는 2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는 플로리다의 탄파로 37만 5천 달러의 집값에 월 모기지 2,700달러, 렌트비 2,1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소폭 올라가고 있음에도 모기지 신청이 10% 급증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직 미국 주택시장이 해빙을 시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모기지와 큰 상관없는 첫집이나 현금 구입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미국 주택시장에 새해 벽두부터 약간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소폭 오르고 있음에도 모기지 신청이 1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0년 고정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6.81%로 전주에 6.76%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 한주 약 10%나 급증했다고 모기지은행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가운데 새집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에 비해 6% 늘어났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16%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재용자 모기지 신청이 지난주 19%나 급증했으며 전년에 비하면 3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만 오르는 주택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주택 구입자들과 재용자 신청자들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모기지 이자율이나 모기지 신청은 아직 유동적이어서 활성화를 시작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 시작으로 보지는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모기지 시장과는 달리 새해 들어 주택 구입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미국 부동산 시장이 해빙을 시작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모기지 이자율과는 큰 상관없는 첫집 구입자들 특히 현금 구입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나서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모기지 이자율이 거의 상관없으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사려고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부동산인협회는 여기에 새해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주택시장의 해빙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현재 6.8%에서 새해 중반에는 6.5 내지 6.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국부동산인협회 등 일부 관련 기관들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한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최소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나 인하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그에 맞춰 하락할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